아 네 좋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이대로 끝나면 이제 해피엔딩이잖아요 자 랭크를 눌러보면 지금 강등 직전이다 올라오자마자 강등 직전이에요 이게 제 생각엔 일주일 내로 여기까지 좀 들이닥칠 것 같은데 지금 턱걸이 상태다 좀 고민 중이에요 한판 돌릴까 말까 어차피 내려가칠 거 얼른 내려가죠 그런 악담을 이게 왜 이제 챌린저 놀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? 사실 이게 마지막 기회 아닐까? 솔직히 이 정도 폼이면 챌린저 가능함 그쵸? 이 정도 티몬 폼이면 버스만 좀 잘 타면 계속 갈 것 같은데 제가 최근 시문이 좀 미쳤거든요 그냥 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파밍만 왔는데 게임이 계속 이기더라고 아 큐가 안 잡히네 오케나 할까? 오케나 하자 아 저 손 떨려서 못하겠음 이걸 도망가네 네 여긴 티어 어디에요? 여기가 마스터 58점입니다 오케랑 와 차이 꽤 많이 나네 이제 300점이 차이 나네 원래 비스피스텍 했거든요 이틀 전만 해도 근데 이게 이거 제 전적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제 최근 전적이 그냥 말도 안 돼 20전 16승 4패 그냥 무리성 승리 계속 박아버림 이 아래도 5승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잘해서 올라갔냐 그건 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티문이 좀 좋았다 그쵸? 저 정도 티문이면 저도 다이아 갈 수 있겠네요 현 브론즈 화이팅입니다 설마 이쪽으로 오겠어? 히어라가 보통 여기 있지 않을까요? 아니 말도 안 돼 뭐야 뭔가 눈치챈 건가? 아니겠죠? 근데 수학이나 갔네? 아니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 뭐 알만도 하다 그쵸? 안 돼 들어왔구나 이때 먹는구나 경험치 다 먹었네 녀석 난 당기죠 표식 한번 줘야겠다 티르라고 안 찌르나? 여러분 라인이 당겨지겠죠 한번 찔렸으니까 상대가 수학이나 싫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앗 따비요 와 이거 릉수를 안 써? 보常인데 자비오 탈뽀 썼네요 아 대박 아니 이걸 못먹네 다수꾼 하나 사야겠다 아 이게 다 아쉬운데 이거는 어우 다행이다 다음 핏 좀 앞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니 리신아 다이브 절대 안돼 그리고 뭐 어떻게 잡으려고 너무 억지가 아닌가 저거는 거렷 거렷 마용 아 못참겠는데 이거 품어야 되나 품이다 도망가자 백스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요 아 반갑습니다 사례들어서 깜짝 놀랐네 다이브 될 것 같은데 공데미지를 넣어야 돼서 좀 조심할게요 좋습니다 사례들렸더니 눈물이 막 나네 최근 들어서 가장 심하게 사례들었어요 지금도 좀 퓨징이 있어 리신 조심하죠?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주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죠? 다이브는 절대 안 될 텐데 안 나가왔네? 리신이 아니라? 리신도 탑쪽에 있네요 이거 제 생각에는 헤르메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 크기도 했고 CC기도 많아서 여기서 얼침 가죠 이겼네요 좋습니다 흐허허 이런 건 없다 내가 이기지 않나? 내가? 공 끝나면 갈게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그런 건 없다 히어라야 골베 친구 상회등을 칠력이 상당하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기분이 막 좋아지네 히어라 오면 싸워봐야겠다 누구 오나? 아니 안 오는데 왜 까불지? 아니 뭐야? 나 리신 온 줄 알았네 와 빠른 거 봐 하빙 이제요 6회 6회 아 네 좋았습니다 보시오 금화 테두리 금화 테두리 간짓나네요 이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른 당장 스무 시간만 지나도 사라질 수가 있다 어 커트라인이 진짜 한판이네 어 눈에 먼지가 들어간 뭐지? 불길한 징종 와 금화 뭐야 어 근데 이제 떨어질 예정임 저 이제 시안부 인생 돼버렸음 21시간 뒤에는 내려가요 다시 가보자 야스오인 거 같네요 야스오 데이터는 있으신가요? 탑에서는 처음 만나보죠 아무래도 아니 뭐야 나 방어력 2개 들었는데? 아니 정글 야스오는 뭐야 원래 하는 사람인가? 야스오 3판 0% 왜 들어왔구나! 아니 야스오야 믿고 있었다고 얼마인가요? 전 모릅니다 자 신발 타타 하자 방어력 2개 들었어도 뭐 괜찮죠? 어차피 카소스라서 3명에 해드렸습니다 근데 질판은 진짜 이런 판도 지던데 피아하면서 먹기엔 좀 힘든 자리였다 그쵸? 어 네 아이고 트리플킬? 몇 홀 한번 아 난 모르겠다 바텀에서 대체 무슨일이 아 나 갈게 미안해 끝 끝 안 돼 안 돼 답이요 어? 헬퍼 끊었다 하하하하 날아가는거 못 봤구나 오히려 더 이득이죠 이러면 헬퍼 타서 템 뜬 다음에 킬강 노려보죠 동랩 찍었을 때 킬강 노려봐야겠는데 어 바텀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너 이제 파밍 하지마 프라그 맞고 먹어 절대 안되지 파밍 딱 봐도 여기 있지 않나 어? 불 열매 이쪽으로 올거 같은데 라인 풀려고 아닌가? 그쵸? 뻔하지 뭐 쭉 밀어야겠다 그냥 이거 그냥 제 경험상 라인을 밀면 파서스 계속 허깅하고 파밍만 하거든요 라인 당겨서 파밍 못하게 할게요 어차피 정글도 야스오라 탑 안올거거든요 그치 여기 와드했구나 그럴거 같더라 라인 못먹으면 이거라도 먹어야지 탑에 카소스를 들고 온 죄 달게 받아라 상중이용 도망가 오케 어 난 살았다 다행이네요 수고하세요 어디갔지? 와 그냥 내려갔네 길죠 길죠 이러면 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많이 답답했나보네 어? 못본 어디 없다 도망 이런게 어딨냐 카더스야 무빙 앗 잘 쏘네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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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쇄 이상한데 그런게 없냐 아 있겠는데 어우 다행이다 그쵸 이번에 찝었으니까 이런거 그냥 먹자 안녕하세요 그런게 어딨냐 카더스야 어 잡지 않았나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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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우 아 펠도 세다 어 네 좀 봐세요 고민할 필요없이 끝났네요 비디오 와 18점 떨어진 다음에 18점 그대로 올랐음 그냥 제자리걸음 해버림 두판 했는데 좋았습니다 그냥 까먹었음 아 잠깐만 설마 탑 드레이븐? 이거 소비상이다 잠깐만 나 데이터가 없는데 일단 잘해보겠습니다 화이팅이요 드레이븐 닉네임 킬 따라하면 진짜 안함 특힌 데드레이븐 낙봐도 장인의 냄새가 난다 그쵸? 좀 무서운데 네 네 네 악 아파 하지만 겨음치는 다 먹었다는거 좋아요 다이브만 안 담으면 된다 겨음치만 먹으면서 뱀 뜨면 괜찮음 파숙군 닌탑 만년소리 정도만 뜨면 할만하다 화이팅 이라고 말하기엔 죽었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런거 따봉 한 번 눈물 한 번 너무 따봉만 했다가는 이제 드레이븐이 화가 날 수가 있다 눈물 한 번 더 한 칸은 줄게 한 칸은 괜찮단 마인드 봉을 안 쓰네 봉 쓰는건 아니었나? 봉하는건 아니었나? wygląda 나쁘지 않은가? 이게 베스트였던거 같은데? 이거는 dishwasher 낙락 미니언이 너무 많았지 드리븐아 드리븐 월싱 나왔었구나 왜 싸운지 알겠다 아니 월싱 나온 건 몰랐네 아 좀 아까운데 아니 이즈리얼이 웰케 센가 했네 데미치가 이상하더라고 어 잡았어요 아 몰라 아 밀레 몰라 몰라 아이고 다 죽었네 답이오 와우 카타리나가 진짜 잘했다 다 죽었네요 잡을만한가 좀 무리할 것 같기도 한데 너 노플이잖아 좋아요 나 온 줄 몰랐구나 하나 밀죠 안하는게 나아보이는데 아니야 하는게 나아보여 나는 바텀 미는게 나아보여 반응 좀 반응 좀 어 안되나 어 아프다 와용 오 너무 아시는데 갑자기 3킬이 이런거 좋죠 그치 그림자검 그림자검이어도 한방에는 안 터진다는거 피마가 세력 1이 남거든요 만년설이 만년설이가 딱 웃겼네 여기 있는거 같은데요 그치 그건 좀 애매하지 않나 어느새 다 죽었네 언제 죽었대 이즈가 어차피 먹을테니까 다른 친구들은 안오겠죠 원래 먹죠 안돼 드레이븐아 너가 왜와 먹었네 사비 죽어도 죽었는데 비상 비상 소비상이요 이거 어떡함 일단 막아 일단 막아요 어 이건 좀 안좋은데 가고있긴해요 어 까비 아깝다 어 디즈 잡았거든요 살만하지 않나 이것도 어 네 막을만하다 그래도 야 방어력이 230인데 데미지가 되게 잘 들어오네 살만하지 않나 이거는 좋아요 절대 안되지 좋습니다 다던이로 가자 어 이러면 안좋은데 미드율을 막죠 어 이건 나쁘지 않아요 나은거 같은데 이러면 좋습니다 어 카타 이쪽 혼자 오지 않나 아닌가 한 번 쉽긴 했는데 약한 궁 없긴 해요 어 폭기 너무 많이 당했다 어 좋은데요 좋아요 절대 도움은 못가지 난 카사딘이라고 허랍쇼 그런건 없다 그쵸 자 끝난거 같지요 설마 카타리나의 1대5 펜타킬 1대5 펜타킬 혹시 보여주나요 저런거 그런건 없다 그쵸 그런게 어딨냐 마지막에 아리아가 끝냈으니까 아리 줍시다 마지막 매혹이 너무 잘들어가서 와 이래도 자야가 1등이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래도 자야가 1등이네 수고하셨습니다